5. 아 이거 입고 간다 이걸 너무 야 안녕하세요 가이아 님입니다 프롬이라고 알았나? 몰라 어! 졸업식 어 맞아 맞아 나도 잘 몰랐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하는 졸업파티를 하는 하는데 남학생이 차를 몰고 여학생에서 태워서 파티에 가는 거 같은 거 서로 꽃을 이렇게 준대 오늘은 프롬 드레스 진짜 좋아요 귀엽다 진짜 10대다 10대가 아닌데? 그니까 다른 사람 같아 진짜 약간 물의 여신 같다 색깔 되게 잘 만든다 벌써 예쁘다 근데 우리는 평생 입어보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? 그치 평생 못 입는 사람도 많지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뻐 아름답다 보리야 이제 뭔가 준비한 시작하네요 시작하네요 이 때 너무 재밌지 준비할 게 있을지 너무 재밌어 아 그래? 오고 avant-match ford 어후 그런 것 같은데? 와아아 색깔 vector 아 이게 원래 드레스 색이랑 넥타이랑 맞추는 건가 봐 R STEP 음 음! 비미엔보 좋은 오메임보! 전 이거요! 전 이거요! 전 이거요! 골라달라고 그러지 않았어? 아니야, 두 번째 거야. 두 번째 거야? 근데 제 집은 약간 이게 좋고 이렇게까지 대피하게 볼 필요가 없는데.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이 정도면 거의 헐리우드 아니야? 아, 눈 감고 고르는구나. 아, 진짜? 너무 많아서 못 고르는 거지. 오, 이거! 아, 너무 예쁘다. 중간 두 번째 거. 두 번째. 두 번째. 이걸 진짜 입고 간다고 생각해봐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딱 픽업하러 갔을 때 이 드레스 딱 입고 있으면 어우, 도거 buena. 저 너무. 나 너무 설레어, 지금 잠금. 뭐야? 귀여워. 갇혀있는 four. 귀여운데? cortex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?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, 얼굴이. 진짜 솔직히 기대했단 말이야. 아, 귀여워. 뭐야? 디즈니 공주 같다. 아니 맞아. 다 가졌다고 말하려고 했어. 개의 글려다, 개의 글려. 그거까지 보진 않았는데. 거짓말하지 마. 왜 확대해? 얘 확대했어요. 아, 리액션 하는구나. 아빠! 색깔 맞췄어, 색깔 맞췄어. 어, 뭐야? 아, 맞지 마. 오, 이쁠 것 같아. 엄청 폭신하네. 그러니까. 어, 그거 같다. 잔스민 느낌이네요. 너무 예쁘시다. 어떻게 이렇게 이목구기가. 예쁘시지? 아, 무서워. 몇 번을 돌려보는 거야, 몇 번을. 한 번만 돌려봐. 와, 진짜 제일 이쁘신 것 같아. 이미 예뻐. 키 엄청 크시다고. 다리가 없어. 아니, 가까이 오지 마요. 아니. 귀여워. 레지스 입은 거지? 어, 네. 잠시만요. 귀엽다. 그니까. 드레스에 주머니가 있어? 아, 그렇네. 이거는 프롬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아. 10대 들고 넣어. 벌써 예쁜데? 응. 15만원. 오! 저러면 이제 주목 받지. 주인공 분장 이렇게 데려갈 것 같아? 저건 이제 한 20년 뒤에 동창회에서도 이제 말하지. 그치? 그때 너네 사진은. 장난 아니었다.. 근데 따로 결혼했네. 아니, 어떻게 하라고 zac intim을 봤네 이 사람이! 아니, 그럴 수도 있다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기대돼. 다리가 보였는데 사이가? 왜 다리 사이가 보였다고? 왜 다리 사이가 보이잖아. 미치지 않아? 어떡해. 부모님이 걸려서 못 가는 거야. 드레스라서 있지. 욕 안 할 수가 없다. 저 욕은 얘기 해줘야지. 드레스 진짜 많다. 잘 골랐다. 진짜 잘 골랐다. 그리고 표정부터가 너무 상큼하다.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차 있네. 너무 설렌다. 저 나이가 부러운 건지. 진단하다. 솔직하게 말해주지. 왜 슬퍼해. 뭐야? 편집이지? 자기 상상 속에는 프롬 퀸이 돼 있는 거야. 그렇네. 그렇네. 미쳤다. 어디까지 짜여 있는 거야? 저 아빠가 내보내주시나? 아빠가 박음질 할 것 같은데? 이렇게 쫙 하면 여기 배꼽 있을 것 같아. 프롬 드레스 보여주기 전에 헤어졌다는 거 아니야? 맞지?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.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드레스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다 입고 있지? 뭔 줄 알아? 자주 슬퍼 입어보거든. 마지막으로. 어우 벌써 예뻐. 보청물 한 것 같아. 여깄다. 이거 입고 간다고 이거를? 너무 야. 이거 쪼금.. 아 잠깐만. 중간에가 설색이야. 아 입은 거구나. 아 얘 망사가 아니라 비키니가 아니라 깜짝 놀랐다 나 이제 그게 속옷인 줄 알았다 노랬어 그래도 그레스 하나 해줘 해줘? 아니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할로이드 기대할게요 할로이드 바나나 분장 소세지 분장 바나나 여기 자를 거야 여기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면 아오 4분에 8초까지 끌어모아봐야겠다 끝 끝 아 괜찮았어 하하하하하하